경제인 부인 모임은 잘 관리하고 있는 거지? 네 내년엔 제가 대표 후보로 나가려고 지금 손 쓰고 있어요 그래 남편 위치 따라가는 자리니 내년엔 네가 대표가 되겠지 네 남편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? 네 잘 다뤄나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부자지간은 천륜이야 자칫 자기 아버지 편에 서면 우리만 골치앞어 대표이사 되기까지 우리 후원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불구자로 끝난 인생 우리가 살린 거 도윤씨도 잘 알아요 시아버님과 한편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후원 덕에 앞당긴 거지 지임으로 대표이사 차지할 놈이야 무조건 우리한테 고개 숙일 놈은 아니지 네 남편 너무 쓸만해서 마음에 걸린다고 했잖아 내가 죄송해요 둘째 소식은 왜 이렇게 없어? 남자 잡는 데엔 애만한 게 없지 네 어머니 problem 수 entering 수 번 字幕 번 감 k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